사실래요? 어 여러분 알아요 안 된다고 저는 뉴욕지즈키 오! 뭐야? 뭐야? 왜요? 내 머리 정리하려고 죄송해요 아, 왠지 슬펐네요 아, 저는 리본 있어요 아, 진짜? 선배님 오빠와 미드레 오빠가 더 많다고 오빠, 미드레 이렇게 놀아주는 동생 저밖에 없을걸요? 끝나요 고마워 렌즈 괜찮니? 잊지 못할 장소 같은 곳 있을까요? 어, 저는 어떤 한 장소보다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? 등하교를 했었는데 네 어, 그 집부터 학교까지 뒷길을 쫙 돌려있었거든요 응 야, 왠지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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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